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수능은 아니지만 이제 수능을 앞두고 뭔가 11월에 이렇게 시험을 보다 보니까 다들 너무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 시험을 무사히 잘 끝냈기 때문에 진짜 고생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는 좀 후회가 항상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럴 걸 이럴 걸 그랬지 저럴 걸 그랬지 라는 후회가 있지만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요 우리는 지금부터 욕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된 학평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잊으시고 이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지금 내가 할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판단을 하시려면요 나부터 집중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고3입니다 그쵸 하지만 3월이 아닙니다 고3 때부터도 3월부터도 우리가 예비 고3이다 라고 하는 말 물론 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정말 이제는 예비 고3 이라고 하는 말이 적정한 시기이고요 이 말을 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선택과목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과목의 결정과 관련하여서는요 내가 빨리 정하면 정할수록 좋고 지금은 정말 정할 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곧 다가오는 겨울방학 때부터 개념 정리 시작하시고 기출문제 분석을 하셔야 3월 6월 모평 9월 모평을 순차적으로 마음 편하게 잘 보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결정을 실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회문화와 나의 미래의 궁합이 어떨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사회문화랑 나의 궁합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회문화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사회문화라는 과목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고 어떤 점 때문에 다른 과목에서 나에게 수능에게 유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특성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선택자 수 이렇게 많고 사회문화는 내용도 적고 할만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도 그럼 해도 될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일단은 점수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합니다 내가 몇 점이고 몇 개를 틀렸고 그래서 몇 등급이고 여기에 중점을 두고 파악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요 뭐뭐 한다면 내가 이번에 본 사회문화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풀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내가 사회문화를 다 공부를 한다면 혹은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잘 풀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학평의 출제 범위를 보면은요 대단원 다섯 개 중에서 네 번째 단원까지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나오지 않았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해도 될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분성 문항이 우리가 두 문제나 출제가 되었고 우리가 세 문제 정도 다섯 번째 대단원에서 나오는 문제가 출제가 안 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사회문화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사회문화가 이런 식으로 출제되겠구나 라고 하는 유형을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지금 예비고삼인 나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선생님 말씀을 드렸습니까 현재 현재의 점수보다는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내가 개념이 살짝 부족해서 지금은 내가 기출을 한 번도 풀어보지 않아서 이런 데서 실수를 했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공부하면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 그것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들으실 때 여러분이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은요 정답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체크하겠다 안 됩니다 이런 태도로 보시면 안 되고요 천천히 좀 보실 것을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조언을 드립니다 천천히 보셔야 되고요 보시면서 문제의 유형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지금은 틀렸지만 이런 거 이 부분만 보완한다면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랑은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풀만한 문제 유형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다음 강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